자 넌 어떻게 네 발에 걸려서 네가 나머지냐? 왜? 나 쓰러져서 걱정했어? 마음 아팠어? 막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랬나? 너 내가 그렇게 좋아? 어? 어 주영이 넌 머리가 좋으니까 내 말 잘 알아들을 거라 믿어 이제야 내 매력을 알아주는구만 너 똥파리 싫어해 좋아해? 똥파리? 싫어하지 너 자고 있는데 왠 똥파리 하나가 코앞에서 얼쩡거리면 어떨 것 같아? 어우 귀찮고 짜증나지 그건 정답 응? 그니까 이제 그만해 주경언니 동생이라니까 귀찮게 안 하면 뭐 친구 정도는 해줄게